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는 헤라님이 계시는 상담동 건물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지난주 토요일날 마음쇼에서 헤라님께서 영혼의 빛깔 봐주셨잖아요 아 그거 보고 나서 제 영혼은 어떤 빛깔일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헤라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아기는 왜 왔어? 왜 왔어? 영혼의 빛깔이 제 영혼의 빛깔이 없다고 하면 어쩌려고 왔어요 없다고 하면 어쩔게요 없다는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알았어 혜진아기의 제일 아픈 마음이 뭐예요? 버림받을까봐 좋고 영혼의 빛깔이 자기의 가장 큰 아픈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빛깔을 넣죠 왜냐하면 가장 아픈 게 가장 사랑이 많이 나니까 우리 아기의 가장 큰 아픔은 그 여자를 봅시다 거기에 되게 순종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순종하는 여자를 인정을 못해 영혼의 빛깔 열등하다고 비천하다고 해서 버려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여자가 그냥 참고 해주는 거야 지금 해주는 거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지금 남한테 이렇게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서 하진 않아 인정을 못 받으면서 그 여자가 중호동을 하는 거야 우리 아기가 버린 거야 그 여자가 올라오면 수치스럽다고 버리면서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데 안 느껴 참으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을 볼 때 두렵거든 아픔을 볼 때 두렵잖아 그치?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여 그러면 그게 영혼의 빛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력이 없고 사람이 안 나오니까 자기도 재미가 없고 남도 이게 뭔가 이렇게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나한테 마음을 쓸 때 그 아픈 마음을 딱 인정한 다음에 쓰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게 어떤 마음이든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한 마음을 쓰면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어 차라리 안 해줬으면 받아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 아기가 그게 있어 굉장히 그 순종하는 그 여자는 섬세하고 사람이 많고 되게 마음이 이쁜데 열등하다고 계속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그 여자가 슬퍼 너무 아파 두려움에 쩔어서 우리 혜진아기한테 버림받을까봐 움직인단 말이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게 영혼의 빛깔이 확 나오진 않는 거야 그 여자는 누구냐면 남존여비 남존여비뿐이 아니라 나는 여자로도 열등해 그래서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버림 안 받으려고 그냥 하는 거지 내가 뭐 칭찬을 받고 내가 뭐 인정을 받겠어 그래서 인정을 한 번도 못 받은 여자 당연히 포기를 해 인정을 못 받을 거라고 사랑 못 받을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버림 안 받으면 이제 됐어 안심해 그 여자가 슬퍼 누가 그렇게 하냐면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한테 그래 넌 인정받지마 네가 뭐 버림만 안 받으면 된 거야 사랑받지마 이렇게 막고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슬퍼 근데 그 여자의 아픔을 인정해주면 거기 되게 아름답게 나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으면서 섬겨주는데 리더십을 발휘해 사랑은 서번트 리더십이 나오면 아름답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자가 있어 약간 나이팅게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야 약간 나이팅게이 같은 느낌 되게 우아하고 섬세해 우리 여긴 섬세한가? 섬세해 그래? 나는 섬세하다고 못 느꼈는데 둔감하다고 느꼈는데 안 느꼈는데 그 여자는 섬세해 굉장히 하기는 내 옷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섬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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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여긴 웬일이냐 그걸 딱 해 놓고 나한테 동영상 찍어서 보냈을 때 깜짝 놀랐어 정말 해놓은 거 보다 동영상 찍어서 내가 했어요 이렇게 보통 안 하는데 내가 했어요를 알린다는 게 그래서 그 여자가 되게 기뻤어 너 좋았지? 그리고 동영상 찍고 알려주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 좋았지? 그 여자 인정해 준 거야 딱 이렇게 예전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알아 그런 거룩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너는 그냥 해주고 버리면 안 받으면 된다 이랬는데 그럼 인정해 준 게 행복하잖아 그때는 내가 이걸 해서 귀찮고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엄마 마음이 나와 거기서 이렇게 엄마 마음이 나와 너무 행복했어 그랬어 너무 좋았지 그치? 존재의 자기 가치가 느껴지고 그게 뭔가 엄마 마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그랬어 그래 그 여자가 그런 여자야 그래서 그 여자를 빛깔로 빛깔보다 꽃으로 비유하자면 백합 백합이 근데 순종하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 존재감이 뿜뿜 있잖아 그 여자를 인정하면 존재감이 뿜뿜 있어 네가 근데 인정을 안 했어 존재감이 없구나 인정하면 존재감이 있어 왜냐면 네가 되게 유능해 그 여자가 그래서 나 열등해요 하면서 할 거 다 해 좀 느려서 그렇게 어떤 거는 이거 처음부터 아예 원초적으로 잘하는 게 있고 요리나 집안일 꼼꼼하게 챙기는 거는 원래 잘하고 조금 네가 처음 해본 건 느리지만 너도 저 상호각이랑 비슷하게 좀 느리지만 그걸 꼼꼼하게 다 해 마스터하고 하는 편이야 은내심 있고 그래서 유능한 아기란 말이야 그 아기란 다방면 이것저것 다 잘하고 그래서 존재감이 뿜뿜 살아나 그 존재감이 뭐냐면 막 드러내는 존재감이 아니라 소금 같은 거지 빠지면은 반드시 표가 나고 다 필요해 어디나 다 껴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는 빛과 소금 그러잖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소금 없으면 맛이 안 나듯이 네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하면서 할 일 다 아는 유능이들이 그런 존재야 여기저기 다 일손이 필요한데 거기 다 가게 되고 네가 빠지면 어 이거 아쉽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상호의 비슷한 그런 존재가 돼 그러면 그게 서번트일 것이야 내가 이렇게 나 잘났다고 나 잘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남들이 어 네가 필요해 너 없으면 안 되네 이런 그런 존재감이 드러나게 돼 그래서 인정받지 백합 같고 향기가 진해 그래서 백합입니다 향이 그 향기가 뭐냐면 은은하게 존재하지 않아도 그거로 인해 도움을 받는 그런 향이 나와 그리고 색깔은 어 넌 딱 자리 입고 왔네 코랄색 코랄색 코랄색과 너는 하얀색 치유의 색깔 하얀색 그래서 치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서번트 리더십은 치유를 의미해요 낮은 자리에서 마음 이해해 주는 거라 거기서 치유력이 강하게 나와 여기가 테라피도 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흰색과 이 코랄 코랄은 여성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 엄마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소녀 같은 느낌도 같이 있는 색깔이잖아 코랄하고 흰색이고요 옆네 입술도 코랄색을 칠하면 안아 응 잘 어울릴거야 응 그리고 관상도 많이 보냈어 광대가 예전에는 더 이렇게 도돌아지게 나왔었는데 지금 우아하게 기품 있게 싹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오고 있어 단 이제 니가 살기가 있어 여기 살기 돈 그 살기 뭐냐면 그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천하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되게 막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참고 두려움으로다가 버려 얘를 보면 두려워 이 아픔 때문에 두려워서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안 좋아해 혜라 엄마가 널 좋아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하면서 두려움으로 자기가 버리고 있어 얘를 얘가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렵다고 하면서 얘를 버리는 미운인 거야 그 살기 걔를 무시하는 살기가 여기 아직 남아있어 고개 이렇게 좀 청산되면 얼굴이 더 부드럽고 우아하고 음 이렇게 될 거야 음 음 음 음 음 그리자도 되게 아름답네 약간 백조 같은 그런 이미지 음 음 치상이 잘생겼구나 어 교정 한겨 봐 음 잘했네 니가 한 일 중에 잘 잘하네 하하하하 그쵸 응 낙지상이 똑바르니까 가지러 난다 인상이 응 식복이 있는 거지 자 엄마가 이제한 영혼의 빛깔 드리니까 어때? 너 같애 네 너 같애? 네 응 본인이 그래 그러니까 우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니가 막 강하게 막 나서서 주도하고 이거는 안 맞아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고 음 근데 그래서 서브해주면 응 서브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로 응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 제 모습도 싫었는데 응 지금 많이 인정해주고 또 네 그 모습이 싫어 그거를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써 이렇게 남을 받쳐주고 서브를 해주면 굉장히 그게 아름답고 매력이 있어 근데 그걸 인정 못하고 수치스럽다고 여기 버리고선 하면 아름답지 않아 예쁘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아기가 나한테 막 그 동영상을 찍어서 내 속옷이랑 양말이랑 쫙 정리했어 야 정리의 왕이네 여왕이네 쫙 해놓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래갖고 좀 봐달래 그래서 봤더니 여기 다 열면서 설명을 해놨어 근데 너무 이쁜거야 보통은 그게 이제 행복하게 안하고 참으면서 버림 안 받으려고 두려움으로 하면은 부담스럽고 싫어 힘들고 야 이제 앞으로 하지마 이거 너 시간 없어 막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막 전화했잖아 그렇지? 그때 쓴 니가 그게 서먼트 리더십이야 엄마처럼 챙기잖아 그래서 내가 또 감회가 새롭던 건 뭐냐면 혜진아기한테 항상 내가 얘 공부 돼야 되는데 내가 걱정하고 좀 이런 거 쓰다가 얘한테 이걸 받았잖아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도움 주고 이거만 하다가 도움을 딱 받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뭐 이런 느낌 있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처음 알바했을 때 뭐 월급 갖고 뭐 사오는 엄마의 그런 마음으로 진짜 좋았어 저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근데 너무 좋았거든 아 우리 애도 마음이 이쁘구나 너 울컥하지 엄마한테 줄 수 있어 그렇지? 호바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고선 그 여자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주는데 그 이쁜 마음이니 니가 그걸 무시하고 수치 주잖아 니가 무슨 사랑 받냐고 그러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하라고 할 때 우리 애도 행복한 거야 우리 애도 맘에 들어? 네 영혼의 빛깔이? 네 밤에 언제 엄마가 꽃가게를 드리는 너를 드리는 백합을 좀 와 너무 좋아 무화하죠 백합이 너랑 닮았다 우리 그 여자를 인정하면 수치 인정이 돼야 너 얼마나 예쁜 여있네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이제 브이로그 찍거나 니가 니 개성을 나타낼 때 고런 모습들이 나오면 예쁠 거야 됐어요? 우리 혜진아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영혼의 빛깔이 조금 안 맞는다 또는 궁금하다 질문하세요 천하세요 없어? 밤 안낸 거 같아 모르겠다 밤 안낸 거 같아 근데 혜진이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변했네 얘가 벌써 울컥하는 애가 아니야 얼마나 냉정한지 저번에 서울에 호텔에 데려갔을 때 정말 내가 그 냉사를 이렇게 죽여 살려 하면서 내가 세션했거든 밤에 근데 지금은 너무 마음이 사랑이 나오잖아 얘가 아이고 야 이제 살았다 응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쓸 수 있으면 사랑이 나오면 됩니다 응 응 다른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백악같은 제자야 잘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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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헤라엄마와 제 영혼의 빛깔 찾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너무 감동이 났어요 제 빛깔이 하얀색과 코랄색이라는 거 와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랄색 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고 감동이에요 네 앞으로는 백합꽃 그리고 하얀색 포랄색 많이 사랑하고 애용해 줄 거예요 많이 많이 청산해서 어 순수하고 충동적인 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 그러지 않으세요 세라니 너를 위해서른 준비했다 우와 오 너무 사랑해요 이것만 Keller 아니면 아 롤루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